정치 맞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 일단 지금 안 들어오는 분위기죠,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8월에 그래도 입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대 똑같이, 과거랑 똑같이. 그런데 당내외 분위기 보면 워낙 11월까지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당내에서도 지지율, 야권 지지율 1위 후보가 당내에 들어와서 경선에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또 그런 움직임이 조금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함께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은 대표, 이준석 대표한테 떼대면 한 번씩 한 마디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자꾸 생기네요. 당근 발언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니, 당근은 좋은데요. 아니, 무슨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 1위 후보를 그저 비빔밥에 올려놓은 고명 정도로 그것도 다 찾고 당근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소홀하게 자꾸 발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이런 말이 사실은 민감한 후보자들한테는 약한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당내에서 내가 입당했을 때 과연 당에서 나를 아껴주겠느냐, 공정하게 경선을 해주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공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있기 때문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기가 정치학의 말인데요. 비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그 말하는 방식을 약간 시비 읽어놓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비보다도요. 지금 상황은 대선 주자들 개개인이 전부 당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꾸 정말 비빔밥처럼 비빔밥에 동원되는 고명처럼 섞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연이어서 구선에 좀 오르고 있는데 말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실수로 보세요?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공부가 안 된 게 드러나고 있다,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매끄러운 말이 아니라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남겨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주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일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그런 주장을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일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해주자는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한테 탄력근로제 이야기하면서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 했으면 언론에서 과연 그렇게 기사를 하고 홍보를 해줬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대구 가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데요. 아니, 실제로 대구에 가서 예컨대 대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인상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밀란이라도 일어날 일을 우리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잘 참아주고 한 훌륭한 시민들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기억에 남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러나 밀란 발언 같은 경우에 그 취지가 뭐였건 어떤 정치권에서 약간 지역 감정을 건드려서 자극적인 말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역 감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아니, 그 단어 자체 하나가 주는 어떤 임팩트나 뉘앙스가 약간. 저는 그거는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정치인이 아니었다가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냥 평소 쓰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 아닌가. 요즘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워낙 좀 약간 우울하고 뭔가 좀 현실 자체가 좀 현실의 벽이 좀 높게 싸져 있다. 그런 답답함 내에서는 좀 세게 또 이야기하는 분을 또 귀담아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 많던데 김 의원님이 가장 호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14명인지 13명인지 또 12명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분들 중에 아무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의 매일 공약 발표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만한 공약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을 염두에 두신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니, 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지난번 사실 이제 여성부 폐지 이런 부분은 예컨대 유승민 의원이 제기했던 여성부 폐지 공약 같은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논란이라도 일으켜야 할 상황이 아닌가 우리 당 후보들은. 지금 출마한다고 이름은 올려놨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거든요.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김 의원님은 호의적으로 보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 김최근 의원 말씀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하락하고 존재감이 좀 사과를 드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봐줄만 한데 우리 여권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번에 주 120시간이라든지 또 대구 밀란바 이런 것들, 특히 주 120시간 얘기는 노동이나 또 사람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인식, 철학이 좀 빈곤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거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사회 전반의 어떤 현안에 대한 상황 인식도 부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 나치의 아우슈비츠, 유태인들 수행했던 아우슈비츠에서도 주 98시간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120시간이라면 그건 사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우리 국민들이 어찌됐든 노동 시간을 주력하면서 조금 더 사람다운 그런 생활을 용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노동 시간이 긴 그런 오명국이잖아요. OECD 국가 33개국 중에서 멕시코하고 칠레 다음으로 세 번째로 노동 시간이 길고 아직도 많은 개선을 할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빈곤하다. 그런 비난을 필요할 수 없습니다. 밀란 부분은 어떻습니까? 밀란은 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지지층 떨어지고 또 대구가 우리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가서 대구 정세 자각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 측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건 지역 감정을 좀 주장했다는 그런 비난도 면책 어렵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가서 뭔가 준비 안 된 발언을 던짐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후과가 올지에 대해서 지도 면밀하게 계획은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검사로서 봉직하면서 검찰이라는 게 옳고 그러냐, 또 처벌을 해나 마하냐 이런 흑백 논리에 오랫동안 절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즉흥적인 대응에 많이 의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뿐만 아니고 야당에서도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꽤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보세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우리 양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시각에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사실은 억지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판하려면 별 이야기도 다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우리 후보자들이 좀 더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예를 들어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또 현장에 가면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내는 사업가 그분도 52시간에 대한 아주 격렬한 비판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126시간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그만큼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좀 더하게 해줘야 하고 집중해서 일을 할 때는 더하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현장에서의 주된 논리인데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준비가 되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환기하는 데는 오히려 성공했다고 봐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주 52시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은 상당히 다 우리 사회에서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점을 말하고 싶었다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국민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초기에 국민들한테 자기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과연 그게 아마추어지. 이런 대통령. 진위를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왜곡하고 싶어요. 그런데 양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직된 주 52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다기에는 부작용,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같이 아직도 어떤 과다 노동량이 많은 나라에서 한쪽 측면만 강조하게 보일 거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없다는 데서 준비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지금 심지어 농어촌조차도 주 52시간의 적용을 확실하게 받고 있고 이제는 그 체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120시간을 우리가 확보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그런 현장은 목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건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120시간을 툭 던짐으로써 아직까지 과잉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현실에서 한쪽. 그러니까 어떤 사업주 측의 불편함에만 저분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약간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근원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그 말씀은 쉽게 말해서 조금 더 표가 되는 쪽을 제대로 편을 들어야 되지 표가 떨어지는 쪽 편을 든다고 지적하는 입장이라면 맞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제 준비가 덜 되었다고 야당에서 이야기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죠. 저거 잘못하면 표 떨어지는데 왜 저런 이야기하느냐, 그런 이야기라면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방향은 표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는 저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양현님 추가로 말씀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일단 그런 전달력이라든지 또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면 그건 대통령한다고 나서면 안 되죠. 그러면 남해 집안 이야기 말고 양 의원님 여당 자신 집안 1, 2간 다툼. 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어떻게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건 좀 너무 나가는데라고보세요? 1, 2간, 직접 주장하더라도 나섰습니다, 지금. 1강, 2중의 구도가 오래됐지않습니까? 이재명 경기 지사가 어차피 후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2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1강했던 이재명 지사가 방어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과 네거티브에 난타적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본선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여유있겠는데 TV토론과 여러 가지 말 실수를 통해서 지지율이 좁혀지면서 원래 저도 선거도 광명시장, 국회는 여러 번 해봤지만 추경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방어하는 사람이 늘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쪽은 방어하기 위해서 전선을 계속 강화하고 또 한쪽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용을 쓴 이 현명인데 당분간 이런 치열한 난타적이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도 이걸 좀 자제시키고 과외를 방지시키다.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어떤 선거전에 국면이 치열해 주는 과정에서 어쩌써 시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보세요? 아니면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고보세요, 지금? 저는 이 과정을 한 번쯤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에서 우리 당내 후보를 뽑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본선에 가야 우리 또 국민의힘 후보와 아주 일장 멋진 승부를 할 수 있지 여기서 좀 어정쩡하게 가면 나중에 효과가 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험악해지겠군요, 말.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최소한 그걸 압니다. 뭐가 진실이고 아닌 것에 대해서. 그래서 후보와 각 캠프들은 굉장히 부산하고 바쁘지만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중립적으로 잘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보시기에는 일리가 다툼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과정이고 남해당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오랜만에. 사실 저는 2007년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당내 경선에서 제가 한쪽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서. 그러셨죠? 지금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보기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경선 때 흔히 민주당 정도 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항상 나오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댓글 부대 그 수준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혜경 군 김 씨 사건으로 비슷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거쳤기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도 대응을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렇게 두 후보가 막 싸우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볼륨이 커집니다.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중도층도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전하는 맛이 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3강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2대 1로 저희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권이 지지층이 더 더워진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경선 연기된 건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일리가. 어떻게 보세요, 양 의원님은? 저는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서로 불안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득실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기사 측은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한 번쯤은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기회에 아예 그냥 1등 해서. 길게 잡아서 따라잡겠다. 따라잡겠다. 그래서 예정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엄중한 상황. 또 여전히 우리가 과연 실제로 이길 수 있느냐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양측이 다 공존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은 어느 쪽의 말이 더 맞을 것 같으세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말씀하시라고 생각도 보셨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선거인단 모집이 변수입니다. 물론 여론의 지지율도 많은 작용을 하지만 결국은 선거인단이 표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김재원 최고가 선거인단에 가입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거인단의 모집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가 각 캠프에 아주 충분히 관심도합니다. 선거인단 모집. 어차피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각 캠프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거인단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와중인데 만에 하나 그 선거인단 모집이 각 캠프가 개선하기에 굉장히 저주하다 했을 때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투표전이군요. 선거인단 모집이 거의.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남의당 얘기. 누가 더 유리합니까, 지금 경선 연기하면? 아무래도 추격하는 분이 유리해지죠. 연기하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일강, 이중 이렇게 가다가 지금 양강 구도로 가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아마 결선 투표에서 참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 참여를 못한 분들의 지지자가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 보면 말입니다. 한쪽이 밀다가 기세를 전환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레프리카 자꾸 삑 불어서 쉬게 하면 그 쫓아오는 기세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어차피 개인기로 싸우는 건데 여기는 이제 지금 4명의 또 다른 후보자들의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이 지지자들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이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가 이재명 기사보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맹락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1위보다 2위의 표를 몰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탈락자들의 심성에 조금 더 근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1위가 그냥 되는 것보다 2위가 후보자가 되면 1위, 1등 지지자들은 엄청 분노하지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저희들이 좀 바라는 바죠. 분열치를. 그리고 김 의원님은 제가 여당에서 누가 되면 약간 꺼리시는지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 추세선이 꺾였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건 지금 정책이 약간 내려가고 있는데 추세선에. 그게 크게 내려갔다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아져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재명 지사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다만 이낙연 대표가. 치고 올라왔죠.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 합의 지지율이 커지는 상황이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 또 야권 주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거나 떨어지는 추세라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또.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지지율을 떠받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여권의 경우에 윤석열이라는 강자를 그래도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지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삼강 구도가 되면서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 적대적 공생관계가 조금 허물어지는 그런 형성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더 빠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단계적으로 빠지겠지만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지지대를 계속 이려갈 수 있는, 또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계기나 동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말씀하셨으면 더더욱이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양강 구도에서 한 분이 선출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권 후보의 세력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은 저기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더 세지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자는 윤석열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더 지지세가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그대로 맞다고 하면 더더욱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더 집중되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윤석열, 그분이 계속 올라올 수 있지만 윤석열 이후의 대안을 생각하는 게 최재형 전 검사원장이라든지 내부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지금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적어도 8월까지 우리 민주당의 경선도 9월 되면 거의 막바지로 치닫기 때문에 8월 중에 뭔가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소위 말하는 입당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2위, 야당의 2위, 적군의 2위, 후보인 최재형이란 어떤 분의 상품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이 일단 외형적으로는 반듯하고 그래도 뭔가 봉사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한 가지는 정치력이라든지 또 그동안 이분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검증이 더 필요하다. 그 검증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검증을 할수록 최재형에 대한 여러 가지 호불호가 나오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서 뭔가 야권에서 부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윤석열 후보의 만약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실망감에서 나오는 이탈표가 있다면 급속히 흡수될 것이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당분간은 우리 당에 입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우리 당의 지지자 또는 야권의 지지자,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지금 기존에 사실 윤석열 총장에게 가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 위주로 먼저 지지세가 모일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 지지세가 떨어져서 그만큼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 의원님은 버스 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 말씀입니다. 만약 안 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버스 탈다는 말은 우리 당은 경선에 참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경선에 참여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안 탈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밖에서 그분 혼자 그분이 생각하는 구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타격을 받을까요? 일단 당에 입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 거친다면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10월까지 가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11월 초까지 가게 되면 그동안 외부에서 지금처럼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국민의 주목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당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치 일정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쪽 캠프에 연락을 하거나 그러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 연락이 안 되는데요. 연락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 다 됐는데 양 의원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주요 정당에서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피곤해 있습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네거티브 난타전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자제를. 그러나 그 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국민의 눈살을 찌푸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죠. 또 지지자들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취했나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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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